주부가 편안해지는 주방의 향량, 콘스타 멀티 블렌더 이렇게 사용하세요. 다지기 칼날, 얼음날, 반증날, 탈수기 총 4종의 구성. 회오리 모양의 다지기 칼날, 김치 다지기, 마늘, 고기 등 음식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를 다져주세요. 일자 모양의 얼음 분쇄 칼날. 얼음을 넣고 달기만 하면 빙수도 쉽게. 과일과 함께 넣어 다양한 스무드를 시원하게. 반증날, 베이커리 반죽도 쉽게. 각종 전 반죽도 쉽게. 탈수기, 야채가 뭉개지지 않고 깔끔하게 탈탈.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혈압이도 요리하는 올인원 요리 마스터. 콘스타 멀티 블렌더.